옷처럼 파랗고 맑은 하늘이 반겨집니다. 공기도 부드러워서 만년한 봄날씨인데요. 어제보다 더 포근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준 1.3도로 추웠지만 낮 기온 12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부산은 14도, 대구와 강릉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국외 먼지가 유입돼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당분간도 맑겠지만 주말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나날이 더 오릅니다. 4월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날이 풀리는 이맘때엔 방심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여러 벌 껴입어주시고요. 건강한 식사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